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구절이 있죠.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인데요.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.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절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든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즐기고 기쁘고 노는 날인지는 알지만 그 왜 즐거워야 하며 왜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알리시스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정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뮤지컬이 됐으면 해서 저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.